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죠.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다른 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받은 거 예수님께 받은 거 예수님께 받은 거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makan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받은 거에요 . 예 그런 사람들이 Stellen을 받아 뭐 했어요? 떡을 떼며 떡을 뗐단 말이에요 뭡니까? 성찬이죠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우리 학생들이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뭡니까? 성령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하였다 성령 충만 정말 우리 학생들은요 뭘 조심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이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를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사도행전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유혹하잖아요 뱀이 여우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춤 중에 가장 강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드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여러분들은 먹 أي가지 않고 벌풀 소 mesana code 그 woods에 만드는 날은 죽을 수가 있다고 했다 그걸 먹고 만지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걸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죽을까 하는 거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딱 속은 거죠. 이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줄.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다.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따먹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딱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딱 방해하는 것. 사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귀를 막아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된다.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된다. 사단이 완전히 속이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우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믿게 하였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요 정말 영화를 열고 잘 보아야 합니다 또 어떻게 방해합니까?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자 어떻게 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투루 다니면서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 자꾸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원수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원수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축복 받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깐요 자꾸 두루 다니면서 시험든 자, 연약한 자, 의심하는 자를 찾아다니요 불신앙하는 자를 찾아다니요 불신앙하는 자를 찾아다니요 그래서 딱 삼켜버려요 잡아먹어버려요 계속 예배 축복 속에 못 들어온 사람이요 속는 거라니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지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없지요 기도의 비밀 기도도 안 하죠 예배도 안 드리죠 그걸 보고 사단의 밥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하라 합니다 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야마 기사와 피력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요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에 따라 나눠주며 4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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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사도의 축복 하나가 되는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 될 때 딱 원내어 하나 될 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집에서 구원의 축복이 전도의 증거 생명 사는 증거 새로운 새 생명을 살리는 증거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집에서는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로 보금 전달하는 전도자로 날마다 전도를 해야 돼요 날마다 영접 하루에 한 명씩은 해야 돼요 영접까지 안 가더라도 진짜 날마다 날마다 매일 전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매일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신학생은요 달라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신학생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냐 이런 신학생들을 추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응답 받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다섯 가지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섯 가지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섯 가지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다섯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섯 문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 10절을 7절을 통해서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0절에 성령의 능력입니다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능력 그리고 2장 9절로 11절에 전세계의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 선사하고 나기여 수사모차하고 도가가 걸리느냐에 그리고 2장 14절로 21절에 말씀 송취의 능력 하나님 말씀 송취의 능력이요 이 능력이요 어떤 능력이 41절에 보니까 삼촌 제자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어떤 능력을 체험해요 어떤 능력을 응답을 받아야 돼요 42절로 47절에 바로 현장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현장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사도행전 2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메소를 체험하는 것이 프레르트의 부스도에 따라서 파운에 파악을 체험하는 거예요 응답으로 받는 거라니깐요 내가 도저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내가 도저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픈 석티로 너배라니깐요 이 능력을 체험하면 달라져요 이걸 체험하는 전도의 능력 전 세계에 문이 열리는 전도의 능력 선교의 능력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쫙 열린다니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보인다니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잘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47절에 말씀을 통해서 다섯 가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 바랍니다 또 다섯 시간표에 응답을 체험해라 2장 1절 5순절 날의 힘이 이름에 하나님의 축복의 절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 땅 5절 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에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어느 때입니까? 5순절 날이 임하는 그날 그때 그때 뭔 일이 일어났다고요? 전 세계 천하 갖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에루살렘 그때 다 모였었던 그때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예요 이 많은 거예요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 18절 18절에 그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언제요? 그때 하나님의 그 시간표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Mother IL org 그들이 예상해야 하는 세에서 그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 balanced pepper 언제요?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이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 좀 보세요. 이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이요. 삼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요. 이 날은 사는 사람이요. 46절로 47절. 그래서 이제 사는 사람을 받게 하죠. 날마다 마음을 갖추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언제요?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완벽한 시스템이 준비된 그 시간표 오순절 날 그날 하나님의 완벽한 시스템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스템이 딱 있는 그날이죠. 그때 예 언젠가 전 유대인들이 다 모였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별이 다 모였어요 정확한 시스템이 준비된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 시스템을 준비한 거죠 이미 천하 각국의 전 유대인들이 전부 모여있을 그때 언제 그때 남녀 종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스템이 준비된 그때 하나님이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그날에 이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네요 그냥 하나님이요 네 이걸 여러분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1절로 4절에 능력의 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한 곳에 딱 모였더라 펜티코스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만화기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시작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문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문을 봐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어떤 문이 열렸다고요? 9절로 11절 완전 세계 선교의 문이 다 열리죠 15나라의 전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 지금 전 세계에서 몰려왔잖아요 몰려온 사람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그게 문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요 그 문으로 사용하면 된다니까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허마의 게vised 항상 자원들이 일로를 잡지оль고 문을 잠을 봐야 해요 문을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해야 돼요 오늘은 문을 Trussl muraid에 다anned 권장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니 제자의 수가 3초이나 되죠. 제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가 누굽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가 제자죠. 제자라는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보고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제자를 쓰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자는 누구냐? 똑똑한 게 제자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제자가 아니에요. 물론 돈 많은 것도 제자일 수 있고 똑똑한 게 제자일 수 있고 일 잘하는 게 제자일 수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은요.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제자 아닐 감황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누구냐? 제가 세운 제자의 이론은 뭐냐? 저는 제자 눈이 아직 안 열렸는데 그래도 한 가지 보고 판단하는 게 있다니요. 제자는 그까지 같이 가는 게 제자예요. 안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돈이 없든 있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까지 같이 가는 게 제자예요. 중간에 도망가는 건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서 한 명 떠나면 속이 상해가지고 이 교회에 갔네 저 교회에 갔네 뭐 어찌돼 그건 여러분 제자 안 해요. 그 교회에 갔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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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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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안 믿는 거에요. 믿는다면 맨날 불신앙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에요. 제자도 아니지 마귀의 종로로 타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럽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서운하고 그럽니까? 죄자 찾으시면 되요. 죄자. 죄자의 문이 딱 열리니까 죄자 보면 되는데요. 어떤 문이요? 43절로 45절. 완전 올인하는 존도인 제자의 축복입니다. 경제의 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으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요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정말 세계보금화 때문에요. 완전 올인하는 제자. 경제의 문. 네. 완전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경우에, 모든 경제를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을 봐야 돼요 문을 뭘 봐요? 46절로 47절 현장의 문 네, 현장의 문을 봐요. 현장의 구원 밖으로 작정된 자가 많더라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현장의 구원 밖으로 작정된 자가 그 현장의 문 현장의 문을 체험하는 거예요 현장의 문을 응답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의 행전 2장 1절로 47절을 통하여 다섯 능력을 체험하고 다섯 시간표를 체험하고 다섯 문을 체험하는 제자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학생들은요 결론은 아무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진짜, 진짜 여러분 미래 걱정 절대 할 거 없어요 뭐하면 돼요? 여러분 보금 안에만 있으면 돼요 보금으로 각인뿔이 체질 되면 돼요 이 안에 다 들으세요 전도 보금만 깨닫는 만큼 전도는 되게 돼 있다니까요 보금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 문 다 열어요 사도의 행전 2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의 행전 2장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의 행전 2장은요 진짜 한 백 번 읽어야 돼요 사도의 행전 2장은요 진짜 한 백 번 읽어야 돼요 사도의 행전 2장 봤지만 여기에서 이제 사도의 행전 3장 이 응답에서 전부 일어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염려할 거 없어요 진짜 지금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신학교 때는 그래요 학생 때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같이 살 집도 하나 없었어요 말숭 운동한다고요 집에서 우리 이제 우리 집도 아니지만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다가 쫓겨났어요 다락방 한다고 쫓겨났다니까요 그것도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쫓아내 그 정도는 어려웠다니까요 하나는 다 해결하시고요 하나는 다 해결하시고요 뭐 하고 싶은데 복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어둠 문제 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증인되도록 전 세계에 증인되도록 복음 탁 붙잡았네요. 언약 붙잡았는데 전도 선교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도록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증거 주셨어요. 그 증거는 말하면 한도 없습니다. 한 3박 4일 해야 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증인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응답 체험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은약을 붙잡고 은약의 예정 속에서 은약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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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